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제3회 세 번째 봤던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다평 기출문제를 저와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재 덮으시고 같이 풀어본다 그랬습니다 흰 백지만 놓으시고 문제 보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떠올려지는지 쓸 수 있는지 핵심적인 사항들을 저하고 같이 한번 정리하고 또 답안을 보시면서 교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듬어 가시는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 실기공부학습방법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네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요 관리감독자뿐만이 아니라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채용심의 자금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의 종류에 따르는 교육시간까지 같이 정리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한번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로자는 간단하게만 정리하죠 건질 만한 환경이 아니면 법관보직 안사고 보험에 들려니 스트레스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나오는 게 관리감독자라고 그랬습니다 감독자라고 표지에 얼굴 내주는 거죠 표지 환경이 감독을 역임하라는 것이라면 법관보직을 공제하고 보험에 들려니 스트레스죠 그런데 영양개발을 위해서 안전보건교육, 교육에 관한 영양개발까지 포함을 시켜야 돼서 관리감독자가 사실 내용으로 봐서는 내용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적을 수 있는 걸 고르시는 게 지금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것부터 내가 확실하게 1순위로 해서 세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세 가지 서라고 하면 세 가지, 다섯 가지 서라고 하면 다섯 가지 이렇게 적어 나갈 것인가 하는 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전체를 다 적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남으실 때 하셔야 됩니다 표지 환경에서 표지하는 건 글자가 기니까 좀 빼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거 적기 좋죠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환경은 위에 근로자와 공통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런 것도 적기 좋죠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이니까 역할 임무 글자를 많이 외울수록 적기가 편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관은 보통 제외하라 빼라고 단서조항을 달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과 직업병 이게 뭐예요 세 곳에 이거죠 그렇죠 이게 위에 세 곳에 다 들어가는 거죠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이죠 이런 거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제 좀 길기 때문에 후순위로 좀 미루고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련된 사항 이것도 물론 알아두시면 좋고요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예방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적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이것도 필요하면 나는 이게 더 쉽다 하면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먼저 적을지 1, 2, 3, 4, 5분 순서대로 정리를 하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2개, 3개까지라도 1개라도 적을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실기에서는요 다 부분 점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1점이 소중합니다 그러니 자꾸 어렵다고 뒤로 미루거나 이러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 난 적어야 되겠네 라고 지금 바로 공부하는 것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채용심이 자금요금 변경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계 위에 있는 물건을 긴급히 정리하고 나는 새롭게 개점하니 보직이 법관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십시오 공통되는 게 스트레스 보건과 직업변 이것도 공통되지만 이거는 빼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곳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또 보험이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고 환경이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면 하나를 남기 위해서 두 곳 또는 세 곳이 내가 답안을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렇죠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참고하셔서 교재에 있는 답안을 보고 또 마무리 정리를 여러분들은 또 하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사업주는 해당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원재료 종료 변경하는 거 해당 설비를 사용하기 전 점검 사용 전 점검 사항 세 가지를 쓰세요 그랬습니다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우리는 알아가는 겁니다 화학설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화학설비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뭐 있을까요 이것만 또 분리해서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공부한 내용과 잘 엮으시는 거 이게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공부를 해가셔야 돼요 잘 엮으시면 좀 편합니다 그렇죠 쉽게 우리가 암기할 수가 있고요 화학설비 중에서는 특수화학설비가 나오죠 특수화학설비 그럼 뭐가 생각나시나요 특수화학설비는 첫 번째가 개척장치 설치해야 되죠 자동경보장치 설치해야 되죠 긴급차단장치 설치해야 되죠 예비동력원 갖춰야 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특수화학설비에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서 개척장치와 지금 이거는 특수화학설비에 있어서 이런 게 설치가 돼 있는데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잖아요 용도를 변경하면 원자리 종류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이상현상에 대해서 개척장치가 필요하겠죠 이 두 가지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개척장치처럼 제어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사전에 그 다음 긴급차단장치 이게 일종의 안전장치에 들어가는 방호장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긴급차단장치라든가 화학설비 쪽은 또 안전장치라 그러면 안전벨브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전벨브 이렇게 또 포함을 시키면 되겠죠 이거 외에도 이런 작업하다가 화학설비 쪽은 폭발 화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화재 또는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없는지 이런 것이 예상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또 사전에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척장치와 같은 제어장치에 관한 것 긴급차단장치나 안전벨브와 같은 어떤 방호장치에 관한 것 그러면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특수화학설비와 좀 엮어서 같이 정리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폭발이나 화재에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죠 그다음 긴급차단장치 나오죠 그러면 이 긴급차단장치는 방호장치인데 이 긴급차단장치뿐만 아니라 화학설비다 보니 안전벨브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개척장치 이미 알고 있는 걸 먼저 정리한 다음에 앞에 있는 거 다 적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와닿는 거 몇 가지라도 더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적으시면 된다 그랬죠 이런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를 점검해 주는 게 맞습니다 출제 빈도가 낮고 또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기회에 또 알아두시면 다음에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죠 3번입니다 연삭수도래에 관한 다음 내용에서 빈칸을 채우시오 그랬습니다 사업주는 연삭수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연삭기가 나오면 연삭수도래에 관한 게 나오면 공부할 게 또 많아요 물론 방호장치 덮개부터 시작해서 덮개를 설치하면 노출되는 각도가 나오잖아요 노출 각도에 관한 거 상부 사용부터 해서 쭉 휴원하고 평생시로 간다까지 150도까지 다 하셔야 되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워크레스트 작업도에서 숫도로까지 간격 3mm 이내 가는 거 또는 쉴드라는 투명 비상 반지판이라는 별도의 방호장치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 나오는 3분 이상 시운전 1분 이상 시운전 또 너무 중요하죠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숫도로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그래서 1분 3분이다 그렇죠 그리고 분이 없고 이상은 문제 주어졌으니까 3분까지 또는 1분 교체한 후에 3분까지 그 다음에 1분 확실히 1, 3 숫자만 적으면 안 되죠 그렇죠 1분 3분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연삭기에 관련된 사항들 덮개부터 해서 다 정리하십시오 4번입니다 다음 Ft도에서 최소 크셋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T부터 미니멀 크셋을 구하는 거죠 엔더 게이트는 크기를 증가시키는 가로로 쓰시면 되고 오아 게이트는 수를 증가시키는 세로로 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T에서 엔더니까 가로로 쓰면 되겠죠 A1과 A2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1에 해당되는 게 엔더니까 X1과 X2죠 그렇죠 그러면 X1, X2 가로로 항상 엔더는 다 가로로 갑니다 A2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A2는 봤더니 오아 게이트인데 X1, X3다 그렇죠 이 자리에 수를 증가시키는 X1과 X3를 세로로 써주면 되고 세로로 수가 증가됐을 경우에는 같은 줄에 있는 게 다 채워진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분열해서 X2도 둘로 나누어서 채워지고 X1도 둘로 나누어서 채워지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미리 하기 전에 봤더니 X1과 X1이 똑같은 게 들어갔으니 중복된 사상과 중복된 컷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한 과로 안에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하나 지워주면 되겠죠 그렇죠 X1, X2 그 다음 X1, X2가 두 개니까 더 많은 숫자에 들어가 보라 그랬죠 X1, X2가 있고 3이라는 덜너리가 하나 끼어 있죠 그러므로 얘는 뭡니까? 미니멀의 자격이 없죠 그렇죠 따라서 X1과 X2만 진정한 미니멀 컷이 된다 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죠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죠 얘는 3은 빠져도 이 두 개만 갖고도 지금 미니멀 컷이 되기 때문에 컷셋은 되지만 미니멀 컷셋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개념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해답 내용에 있는 거 교재 한번 참고하시고요 5번 A 사업장의 근무 및 재발생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종합재해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뭡니까?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죠 공식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해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다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수율은요 식만 제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총 근로시간수는 400명이 있고 그 다음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연간 280일이네요 그럼 400 곱하기 8 곱하기 280 다른 조건 없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총 근로시간수는 됐고요 도수율이기 때문에 재건수가 필요합니다 발생건수는 80건이네요 그렇죠? 80해서 곱하기 100만이라고 동그라미 6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강도율은요 강도율은 총 근로시간수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400 곱하기 8 곱하기 280으로 해주시면 되고 근로손실일수가 800일 바로 나와있네요 그렇죠?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좀 쉽게 나왔습니다 재해자수는 지금 뭐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800 곱하기 10의 삼성천 이렇게 불필요한 조건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빼줘야 되겠죠 재해자수는 연천인유를 구할 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연천인유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함정이다 낚시라고 그럽니까? 어쨌든 그냥 넣어놨습니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구한 값을 각각 여기에 넣고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면 종합재해지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도수율은 89.286이 나오고 강도율은 0.893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루트 안에 넣어서 곱해주면 됩니다 곱하기 먼저 계산한 다음에 루트 씌워서 루트값을 구하면 8.929가 나오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할 경우에 가정했을 때 8.93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